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여기 문이 안 나요? 바지나가 찍겠지? 찜찜이 이 타자 어머 이거 먹으니까 오늘 회에 먹자고 오늘 꼼꼼하고 먹을래? 어떻게 할게. 줄까. 타이틀작. 양파 와우 저는 치킨을 더 좋아해요 치킨이 너무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치킨을 먹었을 때 멈추냉이는 devolver 치킨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맞지만, 치킨은 라면을 먹었을 때 이 치킨은 우려합니다 그리고 치킨은 그래서 치킨을 먹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어? 언니 이제 그거 없지? 뭐 없어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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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